유튜브 카피라이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청은 아주 디테일하게 에프킬라 영상이 어떻게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서 보냅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데 과연 대리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본인 일처럼 열정적이고 또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다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면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이상한 마케팅의 영상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했으며 자청이라고 명백히 언급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이미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무단 사용인데 어떻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28초를 보시면 해당 유튜버는 뇌피셜로 누가 보낸지도 모를 메일을 가지고 자청 본인이라고 특정하며 말합니다 앞부분에서 계속 얘기했던 협박 메일을 본인이 보낸 게 아니라 주변의 조력자가 보냈다라면서 억울해하는 부분이 또 나오죠 근데 소통하는 상대방인 유튜브 카피라이트 입장에서 봤을 때 자청 본인이 협박 메일을 보냈던 다른 사람이 협박 메일을 보냈던 알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유튜브 카피라이트 입장은 어차피 이 글을 쓰는 당신도 대리인일 뿐이면서 당사자는 어디 가고 계속 대리인들만 나서는 겁니까?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진짜 궁금한 게 그냥 내가 본인이고 내가 기분 나빠서 그랬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 자청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굳이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경우도 별로 없고 자청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대리인들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열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에프킬라의 자청의 편지라는 영상 하나 때문에 기분 나쁠 사람은 이 세상에 자청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자청은 대리인 운운하면서 본인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매우 억울해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법적 증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라는 게 자청의 주장이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겹치는데 공통점은 자청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썼다 클래스 101에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썼다 재밌는 것은 다크사이드 코리아의 썸네일을 무단으로 썼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다크사이드 코리아의 권리마저도 챙겨주는 자청 혹은 그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다크사이드 코리아는 무단 사용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크사이드 코리아 썸네일 무단 사용을 다크사이드 코리아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저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냥 영상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청이 다크사이드 코리아 저작권을 들먹인 이 부분이 바로 사기꾼으로서의 성질머리를 제대로 보여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크사이드 코리아는 자청에 대한 문제를 가장 파급력 있게 임팩트 있게 다룬 유튜버 채널입니다 이런 다크사코의 저작권을 에프킬라가 침해를 했다라면서 자청이 보호를 해준다라는 이 예시가 얼마나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부끄러움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자청의 모습이라는 거죠 계속 자청의 주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락락한상 대표님의 메일을 허락도 없이 자청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청의 오해를 너무나도 풀고 싶은 자청 대리인의 분노가 절절하게 전달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협박 메일에 대한 내용 빼고는 무당 사용 혹은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카피라이트의 답변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여전히 귀하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제기된 동영상에 저작권 소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등록 증명서를 보내주시거나 기타 증빙서류를 보내주시면 요청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요청을 처리할 수 없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전히 귀하의 게시 중단 요청이 허위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7일 내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유튜브 계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청 대리인이 답합니다 이상한 마케팅 회사 사업 등록증과 저의 신분증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저의 신분증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자청은 송명진님은 검색하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청이 실수를 해버리죠 저의 신분증이라는 표현과 그 뒤에 이어지는 자청은 송명진님은 검색하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청의 신분증을 보낸 것이고 그것이 본인이라면 영상 삭제 요청을 한 것이 자청 본인이라는 거네요 자청은 스텝이 꼬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다 자청 본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청이라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가 않고 실수를 한 부분이 참 안쓰럽다 계속 대리인이 요청했다고 해놓고 저의 신분증이라는 표현으로 스텝이 꼬여버린 자청 본인 그리고 자청의 자료 소명에도 유튜브 카피라이트 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은 메일을 자청에게 보냈는데 이 부분은 유튜브 저작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소유자의 승인 없이 특정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특히 뉴스보도, 패러디, 논평 또는 리뷰와 같은 변형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임을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용을 공정사용 또는 공정취급 원칙 하에 보호하고 있다 자청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는 달리 소유자의 승인 없이 특정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겁니다 유튜브 카피라이트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자청은 굽히지 않고 더 고집을 부립니다 이 부분도 매우 자청스럽죠 물러날 줄 아는 것도 실력인데 자청은 밀어붙이는 것만 할 줄 알고 멈출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긴 서술형 답변이 페이지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4번만 떼어서 보면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 보호 예외에 해당하나요 자청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용을 공정사용 또는 공정취급 원칙 하에 보호하고 있으며 점점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정사용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사망여우는 제품에 대한 사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영상의 내용이 명예훼손을 하고 저작권 침해를 할지라도 유튜브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해당 저작권 침해자는 사망여우처럼 팩트로 사기라는 것과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저작권 보호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의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자청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유튜브 카피라이트를 가르치려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고 자청은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자기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살이 분별하는 능력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유튜브 카피라이트를 상대로 한 수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자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튜브 카피라이트 측의 답변은 심플합니다 귀하의 저작권 신고가 귀하의 신고서에 명시된 동영상의 일부 또는 전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콘텐츠는 유튜브에 계속 게시됩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문제의 동영상이라고 명시를 하였는데 정말 재밌는 게 이 문제의 영상이 에프킬라의 동영상이 아니라 나락 자청의 필살기 영상 광고가 떡하니 문제의 동영상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청의 삭제 요청 해프닝이 막을 내리게 되었고 날짜는 2월 23일경에 있었던 일인 듯 하구요 이 자리를 빌어서 유튜브 카피라이트의 현명한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